고맙습니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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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멍게 전복 새우 전복을 버터구이하라는데 새우 버터구이하고 새우 어떻게 생긴거야? 전복은 두 방지에 담긴다 다 버터구이 할거에요 여기 있어 아직 안 들어갔어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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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는 쌓여요 새우면 쌓여요 저번에 단밭 아, 알았어요 이것은 새우찜이 새우찜 이건 다섯천폭도 붙어오고 전복 멍게 깨버렸다 전복 양파 고추 간장 소금 참기름 고추 간장 참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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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닭볶음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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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ams 焦げ 牛乳 焼いて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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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맛있게 먹었어요 고춧가루 아까 봤던게 그쪽 저 가운데있는게 빨간색 이건 저 같은거 야채를 주는거 해산화해서 한 번 먹어볼께요 요새 뜨거워 여기가 뜨거워 그러니까 뜨거워 저희가 띄엄띄엄 손님만 잘라 버리면 단체 손님만 못 빠져 이거 끝이 잘라먹는거죠? 이거? 이거? 어 잘라먹는거죠 아 진짜요? 복숭아 op diyor »끝블라! » 다시 내려갔다라야되나? »아니야, 우리한테가 졌잖아 저기서? 나 파야, 이거 incomprehечно